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가려져서 살짝 잊혀졌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김기현 직전 대표죠.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울산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군요. 이 소식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역구 당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 남구를 위해서 전념할 것이다. 그간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 측의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의 연말연시 의뢰적 문자다. 해석은 자유다. 자유롭게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 김기현 실장님. 김기현 실장님도 이런 몇 장 몇 시 지역 국민한테 잘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뭐 통상 당원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내년에 나오실 분들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또 전국을 찔려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훅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물론 그렇죠. 내년에 출마할 생각이 없거나 후보로 뜰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이 드는데. 보내겠습니까마는 어찌 됐든 지금 현역 울산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또 지역구민에게 또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라는 차원에서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공교롭게도 연말연시에 보낸다는 의례적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에 그러면 또 울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해석을 또 불필요하게 낙해하는 것이어서 저는 김기현 전 대표께서 주장의 정말 오랫동안 정치하셨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대표직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또 올바르게 또 민심에 맞춰서 잘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님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시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주한 부위원장께 공천 줄까요, 김기현 전 대표는? 어떻게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받습니다. 대신에 저는 아마 내각에 입각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김기현 대표가 뭐 울산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많이 하시고 당대표도 하셨지만 내각에서 활동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의 꿈은 항상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어찌 보면 국정 경험을 좀 쌓을 필요도 있다라는 선에서는 저는 울산 남구 의뢰에서 굳이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내각에 들어가셔서 한번 내각을 한번 이렇게 활동, 운영을 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총선에서의 공천은 불가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김기현 전 대표를 어떻게 예우할지 좀 봐야 되겠군요. 오늘 정치화담 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서울주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을 매서퇴한